안녕하세요 게임왕입니다 오늘은 헝거 게임을 해볼건데 해볼건데요 뭐랄거냐면 헝거게임인데 저 혼자 하면 헝거게임이 아니죠 아예 노잼게임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을 만들어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가죠 헝거게임 헝거게임 친구들이야 헝거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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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이야 헝거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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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들어가서 다른 사람꺼 들어가야되죠 저거 왜이래 어떤 사람야 이거 아니고 헝거 헝거 헝거게임 이런 헝거게임 방중이야 TVB 스타드 제발 이기자 나네 이기 어허 이깁시다 헝거 느리는 겁니다 느리는 겁니다 헝헝헝헝 헝헝헝 네 그렇습니다 왜이렇게 안되지 오 됐네요 소리를 몇 키로 느끼고 한번 헝거게임을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펑거게임 너무 안했거든요 시작 일단은 맨 처음에 아 맞다 그게 있었지 만약에 제가 크리에이티브로 했잖아요 그럼 안되죠 알았어 알았어 이제 방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게임방 만들기 으응 게임을 만들자 게임을 만들자 오케이 P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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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거게임 PVP 날 싸움을 잘한다 아하 PVP PVP는 사람 안오르고 미니게임으로 가보죠 응 이상한데요 PVP 이상한데요 왜이래 왜 이리 피해 보이세요. 오케이 이제 됐다. 아니요 저는 친구 안 부르기 좋습니다. 친구들이 언제까지 올 때까지 제가 먼저 파밍을 해갖고 1등이 되는 이왕의 칼라. 뿜뿜. 좀 시간이 걸리네요. 언제쯤. 언제쯤 됐다. 언제쯤 됐다. 언제쯤 됐다. 지금 4초잖아요. 30초 대초까지만 기다려보자 30초만. 왜 이렇게 안 돼. 잠깐만요. 지금 방송만 가요. 응? 정리?